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은월 32회차 10시간 정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 숫자는 약 10만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거의 만마리 정도 잡았단 얘기고 메소는 5억 1000 700 잼숫돈 숫자는 50 50 8개를 먹었네요 맞나요 그죠 아 근데 너무 안나오긴 했어 오늘은 최근하고 너무 비교가 많이 될 정도로 너무 안나왔고 물방울성은 5개 정도 뭐 이런거는 서비스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험치는 많이 올렸네요 한 35% 정도 아무래도 200분을 워낙 많이 있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니다 경매장 한번 보고 갈까 아 많은 것들이 팔렸는데요 1억 3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샤쿠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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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쿠토스